철호선사염불송 이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철호선사염불송이라고요. 제가 보니까 두 개를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오늘 저녁이나 나중에 또 제가 시간되면 읽어요. 나마미타불이라고 이거는 동국대 교수님이 일본 유명한 분이죠. 조선에 와서 많이 작업하셨던 분인데 일제강점기 때 야나기무네요시라는 분이 쓴 나름 일본 정토사상사예요. 이건 좀 더 학술적인 책이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 정토종의 고수들의 요결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얘기는 다 해드릴 거예요. 얘기하더라도 다 통하니까 이거는 중국 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정토종 고수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건데 철호선사염불송 왜 철호선사라고 불리냐면 이분이 이분은 철호선사도 청나라 때 이분은 청나라여도 1700년대 분인데요. 화두에서 견성까지 하신 분이에요. 견성하신 분이 정토종에 열심히 심취하셔서 이런 연불송 같은 걸 남기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허만항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보니까 보통 대가들의 글이 다 들어있는 게요. 철호선사가 송을 내면 또 거기에 중국의 정토종의 고수들이 주석을 다는 것들을 통으로 번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그때그때 누구 말인지 대충 설명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저자의 어떤 주석은 지금 각주고요. 이 전체 글이 다 철호선사의 글에 대한 또 후대 정토종의 대가가 주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주석을 달고 이런 식으로 몇 명이 주석된 것을 번역한 겁니다. 그대로 번역하십니다. 책이 재밌어요. 보시면 이 책 자체가 되게 또 귀한 작업하신 것 같은데 이 책도 정토종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참 좋은 책이고 제가 비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정토종이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깨닫고 하는 이 원리가 있거든요. 나무함이 탑을 하면서 여러분이 왕생하는 원리는 있어요. 그대로 사실은 이미 극락에 도달하신다고요. 나무함이 탑을 한 마디에 극락에 도달하셔야 돼요. 실제로 어느 극락 정토에 가면 나무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고 해서 그런 극락을 가냐 안 가냐는 문제는 제가 사바세계를 떠나서 극락의 세계로 빨리 가고 싶다. 그래야만 공부를 한다. 난 그래야 보살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는 대승 관점에서 볼 때 그런 마인드는 비판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세계가 그대로 극락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대승인데 대승에서 주장하는 불보살이 되겠다고 주장하면서 나무함이 탑을만이면 나무함이 탑을이 알아서 나를 극락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공부를 시켜줄 거다 하는 그런 의뢰심을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비판할 부분은 많은데 그건 제가 이미 많은 강의를 했고요. 취할 건 또 있습니다. 취할 건 뭐냐면 이런 방편들이 왜 나왔을까? 이거죠. 왜 나왔을까? 예수님은 왜 나한테 접속하라고 했을까? 나만 믿으라고 했을까? 내가 죄를 다 퇴속해줬다.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내가 다 십자가에서 퇴속해줬다. 나 죽을 때 다 퇴속됐다. 나만 믿으면 내가 다 퇴속해줬으니까 다 성령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은 하셨단 말이에요. 뒤에 바울에 의해서 너무 이 부분이 확대되면서 부작용을 났습니다만 예수님 본인도 이런 큰 그림 유대인들이 기존에 믿고 있던 신앙 체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누군가가 인자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 유대인들을 죄를 다 대신 갚아주고 우리를 구원해줄 거라는 이미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다 하면서 해주고 가신 거예요. 이 방편이랑 아미타불이 내가 정각, 깨달음, 대각을 얻을 때 그때 다 왕생, 여기는 영생천국이면 여기도 영생왕생입니다. 뭐냐면 영생을 얻어서 무량수를 얻어서 극락에 가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영생, 여기도 왕생극락, 영생극락이에요.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사실 영생을 얻은 거고요, 이미. 아미타불이 이미 지금 부처가 계시다면 깨달음을 얻으신 거잖아요.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에 우리는 다 사실은 왕생이 결정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다 기를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힘을 들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믿어주셔야죠. 믿음이 사실 여러분이 힘을 내쉬야 할 부분은 믿음이죠. 믿습니다. 진짜로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나 못난 거, 나 추한 거, 나는 도저히 극락 못 갈 사람이라는 거 이거죠. 센 거거든요. 불교에서 그 당시 극락은 팔찌 이상이 갑니다. 팔찌 이상이 아니니까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이미 포기하고 있는 거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미타불이 뛰어나서 나를 보내준대요. 그럼 내 모든 근심 걱정 못난 거를 아미타불한테 맡기고 난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모든 수고로운 자들아 와서 나한테 다 짐 넘겨라. 그럼 내가 평안을 주겠다. 영생 얻게 해주겠다. 나를 믿어라. 결국 이제 믿음의 문제죠.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걸 소망하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죠. 나도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하는 거. 그럼 여기는요. 믿음 똑같아요. 믿음, 불교는 서원입니다. 믿음, 서원, 연불. 원래 이 자리에 사랑, 육바라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그리스도교보다 더 파격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외고 다 좋은데 그것도 사랑이지만 이웃사랑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그게 육바라밀에 해당되잖아요. 육바라밀을 하면 또 팔찌되어야 붙여가는 길이 열리니까 육바라밀을 강조하지 않고 연불만 하자고 그래요. 이 세 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믿음, 간절히 믿고 원하시고 간절히 아미타불이 나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토신앙 하는 분들은 기독교랑 아주 유사합니다. 나, 암흑의 윤홍 시기를 위해서 아미타불이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생각해요. 이래야 이제 와닿거든요. 그래서 나 못난 거 다 아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나 못난 거, 나 보잘 것 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 대각을 얻어주셨다. 왜냐? 그 대각 얻을 때 아미타불이 서원을 세웠거든요. 그 서원이 뭐냐? 이걸 이제 본원이라고 합니다. 본래서원이라고 본원. 아미타불이 나 깨달을 때 나 믿기만 한 사람 다 극락에 못 데려갈 거면 나 깨닫지 않겠다고 했다고요. 근데 아미타불은 지금 부처예요. 그럼 어때요? 게임 끝난 거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나 부처 안 되겠다고 했는데 부처로 계세요. 이 사실만 기억해도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정토신앙은 여기서 가슴이 뛰어야 돼요. 끝났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말만 듣고도 기독교인은 가슴이 뛰어야 돼요. 끝났네. 나 구원 받았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이해하시라고요. 이 마음이 어떻게 방편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마음이면요. 나 공부 못한다. 팔찌 언제가? 금락을 언제가? 다 남의 일로 여기던 사람한테 지금 너 못난 거 잘난 거 아무 상관없어. 부처님이 다 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다 해 주실 거야. 믿기만 해. 그럼 그 믿음이 결국 뭐죠? 의심하지 않는 거죠. 결국 몰라요. 나무 아미타불만 외면서 아미타불께 기이합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계시면 한 번 외울 때 이미 사실 여러분 견성할 수도 있어요. 이 견성이 엄청난 방편이라고요. 왜? 에고는요. 말을 안 멈춰요. 나 못났어. 나 공부 못해. 수행 안 돼. 뭐 안 돼. 뭐 안 돼. 날마다 소모하고 있어. 큰일이야. 이런 거 따지면 공부를 못해요. 이제 포기해요. 매일매일 노는 시간만 하루에 얼마야. 쓸데없는 망상으로 보내는 시간만 얼마야. 이거 계산하면 여러분 공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괜찮대요. 이 두 양반은 괜찮대요. 그래도 괜찮대요. 맡기래요. 나한테. 내가 다 조치를 해놨으니까 맡기래요. 그래요. 그럼 에고가 몰라가 그때 된다니까요. 진짜 맡기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맡기고요. 예전에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맡겼어요. 이쪽은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께 기이합니다. 이 뜻이죠. 내 목숨 아미타불께 맡깁니다. 이 뜻이에요. 귀이하다는 건요. 내 생명 맡깁니다. 이 뜻이에요. 나의 모든 걸 맡깁니다. 내 거라고 이제 할 건 없습니다. 다 맡겼습니다.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아미타불이 이제 살림을 꾸려가 주세요. 저는 통장 다 맡겼습니다. 이거예요. 도장까지 다 맡긴 거예요. 맡겼습니다. 이겁니다. 나무 아미타불. 다 맡겼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로워지죠. 그게 사실은요. 이때 이미 여러분은 급락을 체험하게 됐어요. 왜? 몰라가 됐고 맡겼고 괜찮아가 됐잖아요. 몰라, 괜찮아, 감사합니다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미 천국을 체험할 수 있어요. 믿고 딱 맡기고 나면 찰나일지라도 여러분은 힘이 쫙 빠지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평안이 확 옵니다. 누가 해줘요? 우리 안에 참나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우리 안에 성령이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고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이 해줘요. 사실은. 사실은. 자, 이 방편을 통해 얻는 건요. 사실은 이 불성의 이거를 가피라고 하죠. 불교는. 이 성령의 은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애고는요. 자기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황홀해지고 초연해지고 상락아정을 얻게 돼요. 이게 재밌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불교 쪽에서 가피로 왕생했다 하는 거고 성령은 은총으로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 아니면 영생까지는 너무 세죠. 처음에. 이게 이제 기독교랑 조금 차이입니다. 일단 칭의, 의로워졌다 정도. 왜? 영생까지 가려면 기독교는 나중에 사도들이 이론을 더 전개할 때 영생까지 가려면 이렇게 된 뒤로 열심히 영생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바람이를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이 정토신앙이 사실 더 쏘는 거예요. 아내도 염불만 하면 그냥 데려간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악인들도 데려갑니다. 지옥 갈 사람도 데려가 준다고 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지옥 갈 사람을 데려가진 않아요. 예수님. 원래, 원래 그래요. 원래 그 아미타 부처님이 원을 세울 때도 지옥 갈 애들은 빼고 얘기했어요. 지옥 갈 애들은 빼고 내가 다 데려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뒷사람들이 정토신앙이 발전하면서 해석의 여지들이 있는 걸 잘 엮으면서 지옥 갈 사람도 데려간다. 근데 또 그 경에 그런 구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섞은 거죠. 어느 구절에서는 안 된다고 했고 어느 구절에서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방편이 좀 꼬인 건데 이걸 잘 해석을 해가지고 아무튼 반성만 하면 다 데려가겠다 하는 식으로 반성만 하면 데려가죠. 앞에 그 지옥 갈 사람 안 된다는 거는 걔들이 반성을 안 해서 그렇다. 제대로 그 아미타부한테 제대로만 기이하면 다 데려간다. 왜 또 다른 경에서는 관무량수경 이런데도 지옥 갈 사람도 나를 부르면 데려가겠다고 했거든요. 한 번만 불러도 데려가겠다. 열 번만 불러도 데려가겠다. 이게 경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무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진짜 악인들은 지옥 갈 사람은 수행을 잘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한 번만 제대로 불러줘도 데려가겠다까지 했어요. 완전히 문을 넓혀놓은 거는 기독교랑 좀 다릅니다. 더 좀 더 쐈어요. 아미타부는. 대신에 어때요 여기는? 거기서 공부시키겠다는 거죠. 데려가서 거기서 공부시키겠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과 서원과 염불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더라 이게 아니라 이 중에 믿음과 서원이 여러분 극락행을 결정하는 거는 정토신앙자들의 주장은 믿음과 서원이 결정합니다. 염불은요 갔을 때 품위고하를 결정해 가면 구품이 나눠져요. 구품연화대라고 그래요. 구품연화대 그런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갔을 때 태어날 때 연꽃의 품위가 아홉 레벨이 있어요. 가서 여러분 딱 극락에 태어날 때 연꽃 속에서 태어납니다. 여기서 딱 죽으면요. 저기서 연꽃 속에 태어나요. 근데 그 연꽃이 상상품. 상중하에 또 상중하가 있거든요. 상지상은 어떻게 될까요? 상중의 상은 즉시로 연꽃이 열리면서 여러분이 부처님이 다 불보살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일주보살로 만들어져요. 일주보살이면 뭡니까? 정정취라고 해서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강의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올바르게 확정된 무리취자거든요. 무리 이 얘기는요. 여길 지우고 해야 되는데 너무 좁아지는데 받으세요. 곧 지울 예정입니다. 정정취. 왜냐하면 책 읽어지려면 지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정취는 올바르게 확정된 무리. 제가 또 써드릴게요. 정정취. 뭐냐면 부처 되기로 확정된 사람이에요. 부처 되기로 확정된 사람. 정정치들이 아미타 부처님이요. 원을 세우고 말씀하실 때 내가 만든 극락에는 정정치만이 살 것이다 그랬어요. 원래 정정치는요. 불교 이론상 원래 일주보살 이상입니다. 즉 참나 안에 안주한 사람들이 이미 확정된 사람이에요. 부처 되기로 확정된 사람이에요. 저희 학당에서 1급의 경지라고 하는 참나 안에 살아가는 경지를 얻으시면요. 그게 불교에서 지금 선불교에서는 확찰되어 오거든요. 그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정도가. 즉 늘 성령과 함께한 사람. 성령의 불이 안 꺼지는 사람. 참나가 안 꺼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정치인데 육바람이를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참나랑 함께 살아가는 데는 달인이 된 건데 참나 뜻대로 사는 데는 아직 미숙해요.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정정치라고 하는 게 지금 불보살은 아닌데 제대로 불보살 되기로 확정된 사람이에요. 지옥은 안 가는 사람. 정해진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원래 내 극락에 살 거다 했는데 악인도 그러면 태어나면 정정치여야 되잖아요. 논리상. 그러니까 그 악인들은요. 가면 좀 연꽃 속에서.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이 극락을 가면 구품연하대 중에 제일 하지하로 가서 몇백컵 대기 타야 돼요. 연꽃이 안 펴요. 그래서 연꽃 열리는 정도가 그 사람 레벨입니다. 그래서 상상품은 바로 열리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소요돼요. 그래서 마지막 진짜 지옥 갈 사람이 극락에 데려다 놓으면 염불을 하는 바람에 염불 이전에 아미타불을 믿어버린 거죠. 나 믿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아미타불 안에서 서원을 해버렸다. 이 얘기는 막연히 믿습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찰나라도 사실은 찰나라도 통한 거예요. 우리 불성짜리랑 찰나라도 통할 정도로 간절하게 한번 자기를 맡긴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참회하면서 한번 맡긴 거예요. 모든 걸 아미타불한테 맡기니까 그게 이 믿음이 통한 거죠. 그런 사람은 데려는 간다는 거예요. 데려는 가는데 원을 했으니까 자기가 원을 세우면 데려는 갑니다. 그런데 염불을 제대로 안 했잖아요.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안 했으면 또 했더라도 그 몰입도가 찰나에는 몰입이 됐더라도 그게 오래 유지가 못 됐다면 낮은 풍계로 갑니다. 그러면 가서 거기서 제일 마지막 죄인은요. 12대급을 기다려야 되는데 12대급이면요. 겁으로 치면 진짜 몇백 겁이에요. 엄청난 겁을 거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정화를 시키고 여는 거죠. 열리면 이제 또 대접받아요. 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론도 있어요. 관무량수경에 보면 염불을 안 하고요. 믿음도 없어요. 나무하미탑을 안 믿어요. 근데 극락을 가고 싶다고 원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요소 중에 믿음과 서원은 극락행을 결정하고 염불은 극락행, 극락에 갔을 때 품위를 결정한다면 레벨을 사실은 극락 가는 게 목표라면 굽으면 상관없죠. 일단 가면 간 거니까. 가면 일단 정정치 대접을 받으니까 올바른 일주보살 아니어도 정정치 대접을 해줘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그 극락에 안착할 수 있게 다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가면 되는 거죠 일단. 그런 이론이에요. 이론이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아미타불한테 다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에서 불성이 꽃피울 수 있거든요. 이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아미타불을 못 믿겠고 극락은 진짜 가고 싶다. 간절하게 원하시면 태어나긴 해요. 역시 극락은 가요. 극락이 훨씬 문이 넓어요. 천국보다. 그냥 보내줘요. 가고 싶다면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까요? 아미타불이 안 믿기더라도 극락을 원해라. 이런 방편입니다. 원해봐라. 태어나긴 하는데요. 극락의 제일 변두리 외곽지역에 태어나요. 그래서 영꽃에서 못 태어나요. 그냥 태어나서 500세 동안은 부처님을 못 만나요. 거기서 또 땜물 빼고 또 다시 만납니다. 어떻게든 구원이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겠다고만 하면 무조건 데려가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가 돼서 확정된 존재가 아니라 공부도 안 됐는데 아미타불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확정돼 버린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기로 했어 함으로써 확정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편입니다. 내가 공부해서 스스로 부처의 길에 완전히 들어서려면 그 고속도로 위에 들어서려면 사실 일찍까진 가야 되고요. 최소 일주는 가야 돼요. 분명히. 일주는 가야 톨게이트 근처에 가거든요. 그런데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차에서 잤는데 아미타불이 운전해서 거기까지 가서 그냥 태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러면 야, 지금 장난해? 아미타불은 전지전등하시잖아.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러네.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게 그럼 아미타불은 왜 우리를 지금 안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전지전등한데. 페북 보다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무조건 도와야 될 것 같은데 좋아요를 해야 도와주겠다. 약간 뭔가 이상하죠? 이런 일은 좋아요를 안 해도 도와줘야 되는 일 아닌가? 그런데 좋아요 하면 도와주겠다. 마찬가지로 믿어요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전지전등하신 분이 중생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냥 힘 써주시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이 들죠. 왜냐? 이 방편의 좀 그건 한계입니다. 이 방편들이 갖고 있는 한계인데 아무튼 이 방편에는 그 맛이 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논리가요. 맞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거는요. 저희가 몰라하면 견성합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동전의 앞뒤예요. 자, 예수님이란 존재를 상상하면서 그분한테 모든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맡기면 여러분은 몰라가 돼버립니다. 아미타불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각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 맡기면 나도 역시 견성 상태. 즉, 극락 왕생이 돼버립니다. 그 순간. 죽은 뒤에 극락을 얘기할 게 아니라 살아서 이미 여러분은 극락을 체험하시게 돼요. 삶이 이런 거였나고 다 다시 보이고 아궁복궁의 지혜도 막 일어납니다. 참나 상태에서. 아미타불의 마음으로 이 세계를 보면 내가 사는 세계도 극락으로 보여요. 이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고 의심 안 해버리면 견성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거를 사이 비교도 잘 알고 이용한다는 거죠. 나를 믿어. 그럼 왠지 믿으면 뭔가 와요. 즉, 그 사람을 믿었는데 내가 의심을 안 하니까 내 안에 있는 불성이 작동해서 나한테 평안을 줘요. 그럼 그 사람이 준 것 같아서 못 벗어납니다. 이런 부작용도 있어요. 부작용까지 말씀드립니다. 원리를 아신다면 거기서 벗어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보세요. 나무, 아미, 타, 불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나무는 내가 귀이하겠습니다 하니까 에고가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한테 귀이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불성이 아미타불이에요. 이거를 자성미타라고 하죠. 부처님은 내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분이거든요. 이미 아미타불은 불성의 화신이니까 아미타불 안에 있는 그 불성의 근원도 내 안에 있는 불성의 근원과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과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이미 부처님이 임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밖으로 우리 에고는 밖으로 아미타불이라는 존재를 또 설정하죠.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방편이니까. 그리고 그 아미타불이 사는 극락. 예수님과 예수님이 사는 천국을 우리는 상상하면서 여기에다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올인을 하면 사실은 이게 결국은 그게 내 안에 있는 불성으로 나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불성과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밖에 있는 이 부처가 안에 있는 이 부처이기 때문에 똑같은 불성의 작용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로 우리는 결국 불성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 이게 극락이고 이게 극락 왕생이구나 하는 것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불교 정토종의 고수들이 하는 말이 염불원생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할 것은 부처를 계속 염하면서 부처를 지금 내 안에 있는 부처는 당장 우리가 모르니까 그 모르는 중생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대 안에 부처를 찾아라 이런 말은 이미 고차원적인 말인 거예요. 정말 나 죄짓고 나 정말 난 지옥 갈 것 같아 라는 사람한테 아니야 아미타불이 널 위해서 이미 다 해놨어. 아미타불만 믿어. 그럼 밖에 있는 아미타불 먼저 믿게 되겠죠. 그래서 염불원생 하다 보면 견불 부처를 볼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왜 그럴까요? 밖에 있는 아미타불한테 아미타불이 밖에 있거나 안에 있거나 아무튼 하나 상을 세워 놓고요. 내가 여기다 모든 짐을 던져버리고 나면 여러분은 몰라 상태가 되니까 자동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부처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예요. 예수님한테 모든 걸 던지고 나면요. 결국 나는 내 안에 있는 성명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고가 판단 중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견불 왕생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타예요. 이게 씨앗이고 이게 과복. 연불이론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청나라 말기 때 인광대사가 중화민국에 걸쳐서 불도를 닦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유명하죠. 화두 놓고 연불 하세 뭐 이런 책이 있을 거예요. 서점 가면 주장하신 분이요. 화두선에서는 계속 윤회한다. 화두선사는요. 화두선사도 확철되어 했죠. 그러면 이미 이분은 견성은 했죠. 그러면 근데 화두 하신 분은 왜 극락에 못 갈까요? 정토신앙 입장으로 보시면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 그리고 극락을 가겠다는 원이 없잖아요. 연불을 안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믿음서원 연불을 해야만 극락에 간다. 근데 사실은 화두 하신 분은 이미 화두에서 견성하신 분은 연불의 극치가요. 연불의 극치가 이렇습니다. 연불의 극치가 장소가 저분도 여기다 써볼게요. 1심, 한마음이 분란, 어지럽지 않다 해서 1심 분란의 경지가 있고요. 다음 단계가 연불, 삼매의 경지가 있어요. 자, 이게 두 단계입니다. 보통 정토신앙에서 얘기하는 뭐냐면 연불을 하다가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져서 분란이라는 거는 난리가 아니라는 거죠. 산란하지 않다는 거죠. 마음이 딱 하나로 잡힐 때 지금 이거는 몰입 4단계예요. 그러니까 연불하시다가 몰입 4단계가 되면 이미 이때 어때요? 우리 이론대로 보면 찰나에 자신의 불성을 체험합니다. 1심 분란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직 얕은 단계고요. 1심 분란, 여러분 참나, 참나, 체험했다고 다가 아니죠. 그거는 우리 구급에서부터 하죠. 1급과의 차이는 뭐죠? 늘 유지되는가. 그게 늘 유지되면 연불산매예요. 자, 그럼 연불산매는 자, 여기서 여러분 아시는 거 가지고 연불산매는 일주보살입니다. 그렇죠? 자, 정토정에서 일주라고 안 부를 뿐이지 연불산매가 일주보살의 경지예요. 연불산매 때 이미 일주보살이면 정정치예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이 이론대로 하더라도요. 결국은 자기 힘으로 정정치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토신앙은 어, 아니다. 내가 연불을 했을 뿐 아미타불이 가필을 해줘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화두하신 분은 자기 힘으로 확철대우를 한 건가요? 아니에요. 불성이 가필을 해줘야 돼요. 즉, 내 안에 있는 불성이 가필을 해주든 밖에서 가필을 해주든 내 힘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 공부라는 건 안에서 성령이 해주건 밖에서 예수님이 해주건 그건 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불교나 기독교나 다 오해하시는 거예요. 내 불성이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불성이 도와주나 밖에서 부처님이 도와주나 다 불성이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보살 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성이 육바람으로 날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보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화두라고 다 자력이 아니고 정토라고 신앙이라고 타력이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다 뭐가 해요? 불성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뭐냐 하고 지금 불성 찾아서 불성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거나 아미타불하고 아미타불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거나 아미타불을 거쳐서 불성으로 들어가는 거 좀 맛은 다르지만 어차피 이목구를 거쳐서 불성 가나 똑같아요. 결국은 방편을 하나 써가지고 불성 만나는 거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다 타력이에요. 애고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자력이고 다 내 불성이 작용이고 어떻게 보면 다 타력이에요. 애고 입장에서 보면 그건 참나의 작용이에요. 부처님이 하신 거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불산매를 통해 일주 가나 화두에서 일주 가나 여러분이 뛰어나서 일주 가는 게 아니에요. 화두선 하는 분들이 제일 잘못된 수행이에요. 자기가 힘쓰고 있는 거예요. 이목구 막 목숨을 바쳐야지. 아니에요. 이목구 하고 뭘로 하고 쉬면 불성이 여러분을 지배하면서 견성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미타불이 나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구분도 안 돼요. 아미타불이 도와준 거지 내 불성이 도와는지 몰라요. 다만 방편으로서 우리는 아미타불한테 도움을 원하면서 모든 걸 맡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미타불도 도와주시고 결국 아미타불 안에 있는 불성이 내 불성이니까 같은 불성이니까 불성이 도와서 근원적으로 우리는 왕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론까지 아시고 나면 기독교도 다 보이실 거예요. 아 예수님한테 다 맡겨야 되는구나 이제 일반인은 이해 못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기독교 와서 예수님한테 모든 걸 맡겨 그리고 바로 그 길로 나와서 정토신앙자를 만나면 그래 아미타불한테 모든 걸 맡겨 그럼 뭐 사기꾼인가 이럴 수 있죠. 내 원리를 아는 사람이 보면 참 잘 지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두한 사람 만나면 넌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이게 뭔지만 잘 찾아내 그러다가 학당 와서는 몰라 잘하세요. 이거 미친놈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저거 미친 거죠. 이게 일반인 눈에는 에고 눈에는 미친 소리인데 꾀질 수가 없는 얘기가 한 차원만 이해해서 보면 다 똑같은 소리로 보이셔야 여러분이 아 이런 게 공부구나 하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공부라는 게 에고 눈에는 그래서 여러분 백척 가운데서 발을 디뎌봐라 이런 게 화두 있죠. 백척 가운데서 발 디디면 죽어요. 에고 눈에는 안 죽어요. 참나 눈에는 백척 가운데서 발을 디딜 정도 나를 다 맡겨버리면 참나한테 안 죽어요. 근데 에고 눈에는 죽죠. 100% 떨어지죠. 백척 대나무 꼭대기 위에서 발 한 발 디디면 죽죠. 은산 철벽을 뚫어봐라 못 뚫죠. 쇠로 된 산이라 잡을 데가 없거든요. 암벽등반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은산 철벽 어떻게 뚫어요. 근데 몰라 해버리면 이미 벽 넘어가 있다고요. 근데 에고 눈에는 거길 못 뚫어요. 딱 걸립니다. 은산이다, 철벽이다 그러면 딱 끝난 거예요. 못 넘어. 근데 몰라 그러면 넘어가 있어요. 웃기죠. 여러분 삶에 매 순간 오는 그 선문답들이 다 그래요. 야 이건 이거는 뭐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데 그럼 못 나가는 거예요. 에고 눈에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거든요. 나 죽게 생겼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근데 몰라 하고 나면 넘어가 있는 거예요. 몰라 하고 나면 그 참나 자리에는 어떤 난관도 뭐도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넘어가 있는 긍정의 힘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갈 길이 나와요. 이게 선문답 던지고 하는 것도요. 제자를 막 죽을 지경까지 몰고 가서 빠져나와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에고로는 못 빠져나와요. 에고로는 못 빠져나와게 막 거는 겁니다. 이걸 컵이라고 하지도 말고 컵이 아니라고 하지도 말고 컵이 뭐 컵이 맞으면서 아니라고 하지도 말고 아니면서 맞다고 하지도 말고 뭐야 그러면 에고는 할 말을 딱 읽죠. 한 마디도 말을 못 하게 해서 딱 몰고 가면 코너에 거기서 모르겠다 하면 살아요. 선생님이 모르겠는데요. 이야 이제 네가 알았구나. 그럼 뭐지? 그래서 이게 이 도리예요. 이게 돌아가는 게 그래서 나무하미타브라면 괜성 못한다. 다 헛소리입니다. 화두산 하면 잘못된다. 염불하는 분이 다 헛소리입니다. 원리를 모르니까 요구하면 안 되고 요구하면 되고 이러는 거 들어가 보면 다 똑같아요. 연불로 하더라도 이게 일심불라는 몰입이에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딴 데로 안 센다는 거니까 몰입이 잘 돼서 산매경지까지 가면 이때 연불 사실은 몰입이 산매인데 이렇게 구분할 때 연불산매라는 의미는요. 그 상태 안착하신 걸 말해요. 24시간 그 상태가 흐르는 거 그래서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일주보살 때 그러면 일주보살 만약에 여러분이 화두에서 일주보살 얻으셨어요. 정토종의 이론을 전중하자고요. 전중하면서 보더라도 여러분 믿음, 서원, 연불만 갖추면 되니까 이미 일주가 됐죠. 그럼 여러분 연불을요. 그냥 하루만 연불을 하셔도 믿음, 서원 속에서 연불해 버리시면 일주보살이 정토 가는 거는 이론상 쉽습니다. 화두선사가 정토 가는 건 이론적으로 쉽다고요. 이미 견성을 했기 때문에 이미 정정치란 말이에요. 화두에 견성하셔도 이미 정정치입니다. 불교 이론상 아미타불의 세계는 정정치들이 사는 세계에요. 정토종 이론을 전중하자고요. 그래도 아미타불은 정정치라고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극락 가고 싶다는 사람만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하던 분이 가시기 전에 극락 가고 싶다 하면 가는 거죠. 자 믿고 이미 견성했기 때문에 아미타불 믿는 건 더 쉽죠. 부처님 믿는 게 뭐가 어려워요. 견성하신 분이 아미타불이 나를 위해 근데 그냥 아미타불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극락을 세우셨구나라고 믿고 극락 가고 싶다라고 원을 세우신다면 일주보살이 그 원을 세우면요. 실제로 상상품들은 길게 해봤자 일주일 정도만 염불하면 간다고 돼 있습니다. 애초에 이론 상상품으로 바로 가요. 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극락 가는 꿀팁 일단 학당에 오셔서 몰라 해서 견성을 하시라. 상황을 봐서 결정하시라 스스로 난 다음 생에 지구에 더 오고 싶어. 그러면 극락을 원하지 마시라. 근데 다음 생에 지구는 이제 질렸어. 여기 안 돼. 극락 가자. 그러면 염불에서 가시면 되는 이론이 돼요. 정토정 이론에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꿀팁이죠. 숨어있는 빠른 길이 있다는 거. 평생 염불하고 또 의심스럽고 외에다가 의심나고 이러시는 것보다 견성하셔서 한 번 해주시는 게 더 직빵입니다. 그러면 상지상으로 해가지고 바로 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건 됐고 믿음과 소원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절에 다니니까 믿음과 소원은 있어. 근데 염불은 내가 솔직히 잘 못해. 그럼 하지. 하루 일단 가서 거기서 술을 꾀해보자. 이것도 가능한 발상인데 재밌는 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선사들은요. 대사들은 무조건 상지상을 노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가지고 과제가 가가지고 영꽃 속에서 막 몇 백 것 구백 것 대기타고 이러면 답이 없으니까 바로 가가지고 극락에서 제대로 극락을 누리려면 살아서 염불 제대로 하고 가면 되는데 왜 못하냐. 결국은 똑같아져요. 마지막 결론이 살아서 염불 열심히 해서 일주까지 가게 염불해라요. 원래 이론은 이름만 해도 간다는데 결국 쭉 얘기를 듣다 보면 처음에는 아 예 바로 됩니다 해서 막 얘기를 듣다 보면 아 그런데 이것도 하셔야 되고 이것도 하셔야 되고 하다 보면 나올 때는 저기 화두산하고 똑같은 걸 받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염불이 24시간 흐르게 하라. 그럼 상지상이다. 근데 뭔가 이게 문은 넓은 것 같아요. 극락은 못 가나요? 이렇게 안 하면 아 가긴 간다니까요. 근데 900겁 정도 대기 타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위해서 견성하세요. 그러면 결론은 여기서 견성해야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세요. 아미타불은 결국은 내 마음의 부처님이고 인광대사 말씀이에요. 나는 곧 아미타불 마음속의 중생임을 깨달을 알면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한 말이시거든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쵸.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래야 된다. 아미타불이 내 마음 안에 있고 나는 또 아미타불 마음 안에 있으니 똑같죠. 기독교랑 이걸 알면 우리 마음은 이미 하나이다. 아미타불과 나는 이미 하나이다. 아미타불과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미타불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아미타불 있으면 하나이다. 염불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최소 일주 5살 이상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참 믿음이다. 믿음도 어렵죠. 벌써. 이런 참 믿음으로부터 이런 이런 참 믿음을 가지고 왕생을 소원하고 염불의 행을 수행을 실제로 닦는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아미타 있고 아미타 안에 나 있다. 믿음만 있어도 이미 견성인데요. 제가 볼 땐.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원을 세우고 소원을 세우고 수행을 한다면 염불에서 수행을 한다면 정토정의 법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일생 동안 힘써 닦아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화두 놓고 염불하세 할 땐 되게 쉬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입하고 나니 일생 동안 열심히 하세. 그러면 여래지까지도 갈 수 있네. 곧장 부초도 될 수 있네. 이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옵니다. 재미있는 건요. 그래서 이 염불선의 방편은 모든 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화엄경에서도요. 선재동자 이야기가 화엄경에서 제일 오래된 얘기 중에 하나잖아요. 십지경하고 입법계품이 제일 오래된 현재 남아 있거든요. 산스크립트 원본이 기원우 1세기 때 걸로. 그럼 거기에서도 결국 마지막에요. 마지막에 선재동자한테 53 선지식을 거치면서 사실은 일지부터 십지를 향해 가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극락왕생을 추권해줘요. 보살이. 그러면 이게 좀 황당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각주로 있는 건데요. 선재동사가 그렇게 예리한 근기를 가지고 평생을 닦는데 왜 비로자나불이 화엄경의 교주인데 화장세계에 나와야 된다고 하질 않고 아미타불의 극락을 얘기하느냐? 마지막에 가서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라고 누가 물으니까 제가 이걸 왜 읽어드리냐면 벌써 연불선이요. 연불정토종이 화엄정하고 또 하나 된 모습이 여기서 나와요. 화장세계가 사실은 극락세계랑 떨어져 있지 않고 본래의 스승이 서로 만나고 있다. 이 말은요. 비로자나불의 화신이 아미타불이라는 또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우리가 서방쪽, 서쪽에 사는 부처님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벌써 중국에 와서 어떻게 소화돼 버렸냐면 아미타불은요.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냥. 그리고 아미타불의 극락세계가 비로자나불의 화장세계랑 같은 게 돼 버려요. 심지어 밀교에서는요. 비로자나불이 대일여래거든요. 대일여래가 중앙에 있고 동서남북에 부처가 있는데 동쪽에 있는 부처가 현재 아촉불이고 서쪽에 있는 부처가 아미타불인데 서쪽에 있지만요. 사실은 중심에 있는 비로자나불이라는 거예요. 아미타불이. 요런 신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불의 현신이 아미타불이라고 봅니다. 비로자나불의 법신이 나타난 부처가 우리나라는 석가모니불을 대웅전 가면 비로자나불이 나타난 게 천백억 확신이 석가모니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화엄경과 정토사상이 만나면서 아미타불이 사실은 비로자나불의 직접적인 현신으로 본다고요. 밀교에서마저 아미타불은 따로 대접합니다. 그건 대일여래랑 동체예요. 서방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원래 중앙에 있는 우주에 쉽게 말하면 법계의 제일 주제자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것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왜 그러냐면 삶을 또 이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석가모니 법계에 사는데 저 서쪽으로 엄청난 거리를 가야 있다는 아미타불한테 빌어야 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기독교는 심플하죠. 예수님이 와서 나한테 빌어라고 했으니까 깔끗한데 오시기는 석가모니불이 왔는데 우리 지구에 빌기는 아미타불한테 빌어야 되는 모순이 생겨요. 근데 그걸 합리화한다는 말이 석가모니는 그런 극락을 안 만드셨거든요. 우주에서 극락을 만든 부처는 아미타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토는 많은데 극락정토라고 하는 데는 아미타불이 만든 거고요. 파격적인 조건으로 극락을 끌고 가는 데는 아미타불 정토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육바람이를 잘해야 되고 공덕을 엄청 쌓아야 들어가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팔찌 이상이 가는 데가 정토인데 극락정토라고 하면 좀 달라져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는 여러분 정정치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면 정정치가 되는 그런 느낌이 오히려 있을 정도로 즉 가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대신에 정정치로서의 어떤 싹수만 보여라 이거예요. 정정치로서의 싹수만 보여라. 일주가 아니어도 된다. 싹수만 보이면 내가 데려가서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우리를 유도하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도 그렇지. 일주 돼서 가야 된다 하는 거죠. 일주 돼서 가야 상상으로 간다. 레벨 제대로 가서 제대로 극락을 누릴 수 있다. 연부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대로 무생법인에 들어간다. 원래 무생법인이 팔찌가 얻는 겁니다. 완전히 참나 안에 안 좋아하는 경지인데요. 때없이.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번역하는 분들이 이렇게 무생법인 하면 여기서도 주석을 내신 분들마저도 팔찌라고 얘기하는데 팔찌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일반 불교랑 똑같아지죠. 그게 아니고 원효스님 이건 이미 다 풀어놨어요. 정토정에서 말한 무생법인은 1주. 심지어 1주 아래. 심지어 1주. 그러니까 최소 1주죠. 1주. 1주는 돼야 참나를 알거든요. 정확히. 그러니까 1주 아래라는 건 아니고요. 1주는 돼야 우리가 무생법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스님이 이미 해놨고 그걸 제가 유심알락도에서 한번 읽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원효스님이 다 주석 내놨는데 중국 분들은 지금 무생법인을 팔찌라고 원래 교리가 무생법인은 팔찌예요. 그럼 원래 교리대로라면 팔찌만 극락가야 맞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파격적으로 쏘는 종파이기 때문에 무생법인도 1주부터 가능하다고 보고 가면 무생법인 얻게 해줘요. 여기서 얻고 갈 필요도 없고요. 가서 거기서 다 얻게 해줘요. 그런데 지금 수행하는 분들은 얻고 가겠다는 거죠. 내가 얻어야 상상으로 확실히 갈 수 있으니까. 심지어 원래 정서정 관무량수경에만 해도요. 얻고 가는 게 아니고 가는 즉시로 얻게 된다는 식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약간 다른 게 벌써 이분들은 돌을 닦아보고 안 거죠. 살아서 이미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전에 또 그런 구절도 있긴 있으니까. 왜냐하면 죽은 뒤에 정정치를 주겠다는 구절도 있지만요. 살아서 연불하면 바로 정정치를 얻으리라는 구절도 있거든요. 그 구절을 가지고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연불하면 바로 무생법인 얻을 수 있다는 이론도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야 맞죠. 여기서 1주보살이 되면 무생법인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로 무생법인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인광대사께서 철호선사 연불송인데 주로 제가 지금 철호선사 거는 많이 안 읽어드립니다. 설명들이 참 재밌는 게 많아서요. 인광대사께서 이러시기를 정토법문의 대강은 믿음, 발원, 연불 이 세 가지다. 믿음, 소망, 사랑이랑 같죠. 재밌습니다. 기독교랑 너무 유사해요. 그래서 연불 수행의 요체는 육군을 모두 거두어들여서 청정한 생각, 연불만 하는 것이다. 그게 연불이 계속 이어지게만 하면 우리는 정토가 할 수 있다. 철호선사께서 그게 오래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상태가 바로 삼매라고는 못해요. 그런데 일단 몰입 4단계만 도달하셔도 죽이는데 그 상태에서 거기서 거듭 거듭 정진하여 그만두지 않으면 장차 지혜의 눈이 떠지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몰입은 선정만 얘기했잖아요. 연불하면서 선정만 됐잖아요. 구주심의 마지막 아홉 번째 마음 머무르는 단계 가면요. 몰입이 흐르는 단계가 가요. 그런데 지혜는 아직 얘기 안 했죠. 정의 쌍수가 돼야지 일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연불하다가 일심분란이 돼서 몰입이 쭉 흐르더라도 쉬지 않고 계속 몰입을 안착시켜 나가다 보면 지혜가 터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아공 법공의 지혜가 터져야 되죠. 여기는 뭐가 터져야 될까요? 아미타불을 이해하는 지혜가 터집니다. 극락을 이해하고 아미타불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가 터집니다. 사실은 그게 법공이에요.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현으로 보일 정도 되면 법공이죠. 기독교식 법공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일체가 하나님의 신비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지혜죠. 아미타불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혜가 터지면서 신통을 얻게 되고 결국 연불산매를 성취한다. 그러면 이게 일주보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의상수의 산매지 선정만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혜 얻어야 간다잖아요. 이때 각가지 신령한 상들이 눈앞에 막 나타날지라도 그런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오로지 지금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일심분란, 연불에 몰입만 잘해라. 이 순간순간 몰입만 잘해라. 한 생각이라도 연불을 제대로 하면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진짜로 아미타불한테 모든 걸 딱 걸면 나무아미타불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면요. 몰라가 말 그대로 이루어지면 견성이듯이 나무아미타불이 말 그대로 지금 딱 일어나면 그대로 최상승선입니다. 그대로 사실은 부처랑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와 참나가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 순간 하나가 되면서 극락왕생을 논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극락에 와 있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여기가 극락이고 내가 사는 곳이 이미 극락이구나. 복공을 성취하면 원래 이런 남목이 생기거든요. 제가 원래 정서적으로 비판한 이유도 그거잖아요. 깨치면 이미 여기가 극락으로 보이는데 따로 극락을 안 찾게 되는데 계속 극락을 사바세계를 혐오하고 극락을 추구해야만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야만 극락 간다는 얘길까 제가 볼 때는 미진하게 보이는 거죠. 너무 중생용이다. 하지만 제가 그걸 감안하고도 원리는 서로 통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연지대사라는 분이 하신 얘기인데요. 막념이 흩날리는 중에 막념이 흩날려도 상관하지 마라. 오로지 연불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해가면 한자 한자 분명히 한마디 한마디 계속하다 보면 그렇게 부처님 명호 이름을 잘 붙잡으면서 우리는 본분, 극락을 향해 갈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광대사의 가르침 연불을 할 때 마음이 몰입이 잘 안 되면 귀로 잘 들어봐라. 연불, 자기가 말한 연불 소리를 귀로 들어봐라. 연불 소리를 입으로 하든지 속으로 하든지 간에 항상 마음 속에서 연불이 일어날 때마다 그거를 귀로 듣게 하라. 그러면 막념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이게 몰입의 팁입니다. 여기도 있고요. 아까 제가 좀 빼먹었는데요. 연지대단 말씀에 막념이 막 일어나더라도 연불만 자꾸 잘 잡아가라. 이 구절이 더 있었네요. 그러면서 본분을 향해 가라. 극락을 향해 가라. 있는 힘껏 오래 하다 보면 어느 날 확연해질 것이다. 이게 화두선사들이 하는 말이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화두를 계속 잡아가다 보면 어느 날 확연해질 것이다. 어느 날 탁 이게 극락이구나. 이게 아미타구나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똑같아요. 그러면 다 견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견성의 방편이 다른 거지 명칭이 지금 견성이네. 견성성불 이쪽은요? 견불왕생. 이름이 다른 것 같죠? 그럼 견성과 견불이 다르지 않고 아미타불을 봤다는 게 내본성 안 보고 아미타불을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왕생이라는 게 결국 부처된다는 얘기예요. 화두선사들이 부처된다는 얘기가 저쪽에서는 왕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영생한다고 그러고 다 그냥 이렇게 용어를 쓸 뿐이지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부처님과 하나 되는 그 경지를 말하는 것 뿐입니다. 아미타불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결국은 구품연화돼. 하하품이라도 하하품이라도 영꽃이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발상이 이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닦는 수행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여러분의 품위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업장이 무거워서 염불을 해도 산란하다면 일심분란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하하품으로 태어날 것이고 염불하여 상응함을 얻고 염불하는 마음이 공에 이르고 지혜가 탁 터진다면 마음이 공에 이른다고 했죠. 염불을 하다가 공에 이른다는 건 견성한 거거든요. 거기서 지혜까지 터진다. 이건 정의상수입니다. 그러면 상품상생을 한다. 상상으로 태어난다. 상지상으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결국 가면 또 어렵죠. 실력. 쉽다. 아미타불은 왜? 다 극락한다. 그런데 또 들어가면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너희가 염불하는 실력을 가지고 품계가 나뉘, 레벨이 나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은 믿음과 발언만 있으면 극락 간다는 얘기고 또 쉽지 않다는 얘기는 염불을 행주자와로 해서 염불에서 삼매를 얻어야만 우리가 높은 품계로 가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이해 되시죠? 지금 여러분, 염불선의 중국의 최고 대가들의 가르침을 듣고 계신 거예요. 믿음, 발언. 자, 이 얘기는요. 우익대사라는 분이 얘기하신 건데요. 믿음, 발언, 염불 중에 왕생 여부는 믿음, 발언이 결정하고 품계 여부는, 품계 고전은 높고 낮음은 오직 염불의 깊고 얕음. 그러니까 일심분란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일심분란이 혹시 찰나만 되느냐, 오래되느냐 일심분란이 되긴 되야 돼요. 그런데 찰나만 되느냐, 좀 길게 되느냐 아니면 아예 안착했느냐 이 차이가 결국은 결정한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철호선사 말씀이에요. 이 책의 저자인 철호선사께서 믿음과 발언의 마음으로 믿고 아미타불이 나를 위해서 깨달으셨다는 것을 믿고 거의 기독교랑 똑같아요. 그래서 일본 정토정에 가면요. 내가 아미타불을 외우는 순간 내가 죽고 아미타불이 산다. 이런 주장까지 있어요. 아미타불이 나, 암흑의 누구를 위해서 대신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런 식의 발상이 있습니다. 기독교랑 거의 의사해져요. 그래서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을 품고 나무 아미타불 한 마디를 외울 때 한 번 염성할 때마다 구품연하대에 갈 종자가 심어지고 한 번 외울 때마다 저쪽에서 연꽃이 이미 준비되는 거예요. 죽이죠. 한 마디 염불 할 때마다 왕생의 씨앗이 심어진다. 결국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지고 생각, 생각이 차이가 없어져야 된다. 즉 이 얘기는 한결같이 나무 아미타불이 흘러야 된다. 내 마음에서 쭉 흐르게 되는데 오래 할수록 믿음이 견고해지고 원이, 서원이 더 깊어진다. 그러니까 염불을 오래 할수록 믿음이 더 커지고 소망도 더 커지는 거예요. 왕생의 소망,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오래 할수록 믿음이 견고해지고 발원이 간절해진다.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한 덩어리가 되게 되는 이건 화두선사들이 쓰던 표현이죠.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된다. 아미타불의 한 덩어리가 이루어지면 몰입이 잘 되면 일심분란에 들어간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몰입의 극치에 들어간다. 몰입의 극치일 뿐이지 이것도 흔들려요. 오래 가냐 안 가냐 또 다른 문제니까 그 다음 인광대사께서 뭐라고 하냐면 또 일심분란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왕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심분란을 강조합니다. 일심분란하면 극락왕생한다. 찰나일지라도 마음이 딱 하나로 모여야 됩니다. 그거는 필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한 번만 외도 아미타불 극락세계로 간다 할 때 그 한 번의 기준이요. 그 한 번은 뭘까? 그냥 믿습니다. 아미타불한테 가고 싶어요. 이 정도인지 어떤지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 글 가지고는 참 해석도 어려워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심분란을 기준으로 세웁니다. 이게 아미타경에도 나와요. 이게 아미타경인데요. 하루를 외거나 이틀을 외거나 그리고 그 날짜보다 중요한 게 일심분란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분들이 화두선사들은 적적성성 그럽니다. 화두를 고요하면서도 깨어있게 잡아야 된다. 적적성성 이게 대표적인 수련 요결이고요. 연불종은, 연불선은 일심분란 그럽니다. 한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예전에 경호선님이 놀렸어요. 제자들한테 일심분란은 타력이고 적적성성은 자력이냐? 이렇게 놀려요. 다 똑같은데, 경호선이 볼 때. 아니 한마음으로 몰입한 거 다 똑같은데 이건 타력이네, 이건 자력이네 따지고 있는 게 웃기는 짓이다 하는 걸 비판하신 적도 있어요. 그거 기억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심분란으로 육자명호를 나무아미타부를 위에다 보면요. 마음과 부처가 하나 돼서 자나깨나 잊지 않고 늘 염하게 되면 부처님이 나타나게 되니 이런 현상 가운데서 삼매를 증득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일주보살입니다. 삼매. 일심분란이 깊어진 삼매. 아예 딱 들어앉는 거예요. 부처 자리에. 그러면 목숨이 다할 때 상상품으로 가게 되니 그 정도 되면 수행을 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생이, 이번 생에요. 나는 하아품으로만 가면 돼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남아 있잖아요. 날이. 그럼 조금만 노력해서 일심분란을 하면 상상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 가서는 천지 차이거든요. 상상과 하아는. 여기서 안 하고 있는 게 어리석은 거죠. 오묘하게 다르죠. 기독교는 못 갑니다. 어차피 하아는 지옥까지 못 가요. 그래서 그렇게 상상이 되게 유도한다면 상상만 구제해 주겠다. 극락은요. 다 구제해 줄게. 그런데 대우가 좀 달라. 이왕이면 상상이 나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똑같은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방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연불선의 아쉬운 건요. 육바람이를 강조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그 상상의 조건에 기독교에서 상상이라고는 안 합니다만 거듭나서 구원받는 자의 기준에 분명히 양심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연불만 강조된다는 거. 이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정서정을 비판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연불이 최고다고 하면서 육바람이를 비방하는 지경까지 가면 안 된다. 절대.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육바람이를 뭐하러 해. 우린 연불만 하면 가는데 이 지경까지 가면 그분은 그건 구업 짓는 겁니다. 그건 대승을 비방하신 거기 때문에요. 절대 상품으로는 못 가요. 상품은 대승을 비방 안 해야 갈 수 있는. 중품은 소승을 열심히 닦았을 때. 하품 중에서도요. 하지상은 대승 비방 안 한 게 하지상이에요. 하지중하는 대승까지 비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단 대승을 비방하고 나면 여러분은 하지중하에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일반 중생이 보통 하지상이에요. 죄는 많이 지었는데 대승을 비방하지까지는 않고 그래도 나마미타브란트에게 참여는 하는 정도. 그 정도가 하지상이니까 일반인들은 대개 하지상이에요. 실제로 거기는 가서 대기 탈 때도 영꽃이 49일 정도. 여기 49제 하듯이 49일 대기 타면 열려요. 근데 하지하는 12대급이면요. 그거는 거부로 계산하면 한 900급 될 거예요. 벌써 완전히 레벨이 달라집니다. 거기는 완전 지옥 갈 사람들을 보내놓은 거거든요. 거기다. 영꽃 안에서 정화작용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쭉 놔둬요.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꽃은 49일이면 참을 만한데요? 똑같지 않나요? 영꽃에서 영꽃 핀 뒤에 전혀 대접이 달라요. 코스가 달라요. 아까 상지상은 그 자리에서 무생법이 높고 바로 불보살과 함께 공부합니다. 여기는 거기서 또 겁을 또 걸려요. 1주까지 가는데도 또 시간이 꽤 걸려요. 이게 차이가 엄청나요. 공부에 그...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다 들려주고 나면 방편이 막 쏴주는 것 같은데 다 듣고 나면요. 나마이탑을 나마이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신이 간다고 마음을 먹어도 지금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왜 거기 아미탑을만 한 번만 빌어도 간다고 했는데 저 양반들 저렇게 열심히 밤낮으로 외우고 있나를 아실 수 있어요. 상지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더라도 결국은 방편입니다. 들어가면 결국 공부 엄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딴 생각 안 하고 계속 아미탑을만 품고 살아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무조건 상품연화대를 기억하라. 이게 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지 하도 괜찮아 라고 하는데 나 같은 근기로 어떻게 상지상이 될까 이런 말도 하는데 절대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가 상품 상지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서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이게 서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면 제대로 서원을 못 하고 있는 거다. 소망을 품어라. 서원은 반드시 저 위를 향해 달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분 얘기. 이거는 지금 이 얘기가 있고 연불할 때 진실로 이와 같이 마음을 쓴다면 어찌 공부를 이루지 못할까 근심하겠는가 연불이 얕으면 일심분란을 이루고 얕으면 최소한 일심분란을 해야 되고 깊으면 연불산매를 이루어야 된다. 아무튼 야타도 일심분란 깊어도 연불산매를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상품연화에 왕생하고자 기약한다면 아무튼 온 힘을 다해라. 아무튼 일심분란은 반드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연불산매를 노려라. 그래야만 상지상이 보인다.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이건 주석들이고 철호선사께서 송을 냈는데 한마디의 아미탑을 머리에 불 끄듯 하라. 온 힘을 다해 연불하여 상품연화를 기약하라. 그러니까 반드시 상품을 노려야지 하품으로 안주하지 마라. 왜 살아서 올릴 수 있는데 바꿀 수 있는데 왜 안 바꾸냐는 거죠. 아미탑을 연불에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는데 왜 아미탑을 안 믿고 하지하로 자처하냐는 거죠. 극락에 보내주신다는 것만 믿고 왜 너의 업을 털어줄 거라는 걸 안 믿느냐 이런 뜻이에요. 진짜 아미탑을 믿는다면 진짜 아미탑을 믿고 소망한다면 반드시 상품을 바래야 그게 아미탑을의 본 취지에 맞다는 거예요. 아미탑을도 그거를 발언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내가 다 도와주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도와주겠다는 얘기 중에 끄트머리만 붙잡고 얘 그것만 도와주시면 돼요 이러는 거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산매를 얻으셔야 되고 밤낮으로 깨워서 아미탑을이 흐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몰라를 하시면서 하면 제일 짱입니다. 몰라 해서 여러분 견성하신 뒤에 차라리 견성하신 뒤에 하셔도 되고 아미탑을 할 때마다 몰라의 마음으로 하셔도 되고 방편은 다양합니다. 몰라를 쓰셔서 제가 연불도 도와드리잖아요. 극락 가고 안 가고 온 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연불 산매를 얻게 도와드리겠다고요. 그래서 그건 도와드리면 여러분 일단 상품은 맡아 놓은 거 아닙니까? 정토정의 이론대로라면? 그러면 뭐 제가 보람이 있죠. 저는 알아 안 되고 싶은 분들한테 알아 안 되는 비법을 공개하고 있는 마당이라 아니 왜 정토정과는 비법도 왜 못 도와드려요. 제가 확인한 부분 자명한 부분들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아 내가 저런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그 믿음을 바쳐야겠구나 이런 생각 하신다면 아주 더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끝내면 제가 억울할 것 같아서 기독교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생명체계 이름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구원받은 자는 진짜 유사한 발상이 있어요. 사바세계를 떠나지 않고도 내가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일주의 경지에 들어가면 이걸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면 그 일념이 흐르는 상태 아미타불에 대한 일념이 흐르는 상태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 들어가면 사바세계의 몸은 있지만 이미 극락에 아까 연꽃이 피는 정자를 심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연불하기만 해도 연불하기만 해도 연꽃에 정자를 심는데 연불산매를 얻으신 거잖아요. 마음이 늘 한결같이 깨어있는 경지까지 가시면 그리고 지혜를 갖춘 경지까지 가시면 저 정토의 7보 7가지 보석으로 된 그 연목 가운데 이미 꽃받침이 딱 피어있고 거기에 내 이름도 써있대요. 암흑의 거 이거 생명체계 이름 올라간 거랑 똑같아요. 연꽃 연꽃의 이름 새겨집니다. 자연이 이미 보배연화되기에 앉아있는 거에요. 이미 여러분은 천국에 이미 극락에 가있는 셈이 된다는 사바세계에 살고 있어도 여러분이 그 연불을 통해 여러분이 부처를 실제 직접 견불 만나고 마음이 이미 극락에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극락에 연꽃에 이미 여러분 이름 새겨져서 여러분 연하대 연하대라 그래요. 연꽃으로 된 여러분이 앉을 자리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거 좋잖아요. 가냐 안 가냐는 낮은 얘기고 살아생전에 결국 다 저는 아란이 되시건 정토종을 하시건 왕생을 추구하시건 다 살아서 저는 제가 늘 주장하는 일급만 됩시다. 다 일급은 갑시다. 다 일급이면 이 지구가 이미 극락이 될 수도 있는 이치가 있으니까 기독교인들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일급이거든요. 일차로 다 일급이에요. 거기서 칭의를 얻었다 의로운 존재가 됐다 다 일급들이에요. 일단은 일단은 다 일급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